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진의 다육입니다. 단진의 다육에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 공방 화분 업로드 시작합니다. 이 화분은 두 개가 세트 1번이구요. 번호는 1번 두 개 세트 가격 33,000원으로 판매하는데 화분은 미니분 사이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진의 다육에서는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신 분께는 사장님께서 이 쭈구리 분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 화분도 미니분 정도 사실은 그냥 그대로 모양 그대로를 했으면 직경이 한 10c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쭈구리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런 표현감 있는 이 화분을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신 분께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드리는 지금 이 화분은 화분 사이즈가 그냥 미니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 사이즈가 대략 7cm 둘 다 7cm, 7.5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얘는 10cm, 얘는 8cm 높이감 있습니다. 1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3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면, 옆면,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번 두 개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분은 먼저 보여드리는 화분보다는 약간 길이감이 있는 화분으로 롱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 보니까 원래 롱본에다가는 다리를 길게 안 붙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약간 길이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번호 2번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 화분 사이즈 알려드리면 입구 사이즈 8cm, 여기도 8cm, 높이는 대략 12cm, 이쪽은 높이 10cm의 높이감 있습니다. 번호는 2번이고요. 이 롱본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묶어놨는데 표현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바디는 이렇게 스웨터 표현감 갖고 있습니다. 자 화분의 뒷모습, 그 다음에 밑면 보여드렸고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2번이고요. 2번 세트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번 세트 3개 가격 4만원. 어머, 뭐 웬일이야? 여러분 3번 세트 좋네요. 제가 여기 저도 화분을 좀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최대한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제가 화분 지금 이 카메라를 위치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자 3번, 3번 세트 3개 세트 가격 여러분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화분은 전체적으로 미니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받아보셨을 때의 사이즈에 대한 여러분 차고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코 센치가 8cm, 얘도 얘는 9cm, 얘는 얘는 9.5cm, 그리고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8.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꽃 코사지, 제가 이거 양귀비꽃이라고 했던 그 꽃 코사지 가지고 있고요. 자 뒷모습,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3번 화분은 3개 세트를 구성되어 있고, 가격 너무 좋아요.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이거 이거 4만원, 3번 세트 3개 가격 4만원 판매합니다. 4번 2개 세트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이 프네셀 모양의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4번 이 화분은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 포트 하나를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용량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7cm, 이쪽은 8cm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10.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 번호 4번이고요. 가격은 3만 3천원 판매합니다. 자 뒷모습, 약간 거친 듯한 이런 모습, 표현감이 있고요. 일단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 하나는 원형을 하나는 사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4번 세트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5번 2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5번 화분은 여러분, 롱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롱분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가지고, 지난번에 이 세트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진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극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화분이 나왔습니다. 5번, 자 이 화분, 약간 길이감에는 롱분 같은 이런 느낌의 화분. 5번 세트 2개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리고, 입구 사이즈는 대략 7cm, 여기도 7cm, 높이는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두 개 세트 가격, 어우 좋죠?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6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화분은 하나는 사각을, 하나는 원형을 표현을 했고, 같은 리본 코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대략 이 녀석은 9cm, 조금 작은 아이는 8cm, 그 다음에 이 화분은 높이 9.5cm, 이거는 높이 8.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6번 화분 두 개 세트, 이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리고, 밑면 모습, 그 다음에 옆면 같이 돌고, 뒷면 돌아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표현감 있습니다. 안쪽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6번이고요. 두 개 세트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7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코사지의 느낌이 비슷한데, 하나는 약간 길이감이 있고, 하나는 약간 조금 짤뚱하지만, 통통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화분입니다. 7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리고요. 입구 사이즈가 8cm, 이 녀석은 입구 사이즈 9.5cm, 높이는 대략 10.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사지, 똑같은 코사지 가지고 있죠? 옆면, 따뜻한 느낌, 스웨터 느낌, 그 다음에 안쪽 모습, 밑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7번입니다. 7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8번, 세 개 세트 가격, 귀여워 3만원. 3만원 세 개 세트. 이 아기는 8번은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인데, 솔직히 뭐 심지 않고 그냥 봐도 예쁜 그런 아기들. 얘네들은 여러분 콩분입니다. 콩분, 콩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8번이고요. 번호는 얘는 입구 사이즈가 5cm, 얘는 입구 사이즈 7cm, 얘도 입구 사이즈 7.5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는 이 8번, 8번 세 개 세트는 여러분 3만원이고요. 이 코사지가 양귀비, 양귀비 꽃 코사지, 얘는 그냥 꽃 코사지. 어떤 꽃인지, 뭘 표현했을까? 얘네 느낌의, 느낌의 자스민 꽃 같아요. 자, 요렇게 8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입구 쪽에다가 리본을 묶었는데, 어우, 요 애기들 꽃도 하나 달았네요. 자, 9번은 세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리고, 전체적인 화분은 미니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입구가 대략 7.5cm, 얘도 6.5cm, 얘도 6cm 그런 사이즈 감이 있고요. 높이는, 높이는 대략 10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화분이, 요 공방 화분이 전체적으로 다리가 살짝 길어요. 제가 가까이 비치니까 요 화분은 엄청 큰 것 같죠? 소주점 만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부택은 소주를 잘 마시나 보다 하는데, 저 소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9번이고요. 9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옆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밑면, 짠, 이렇게 구멍 잘 뚫려 있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 9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10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나뭇잎 코사지 요 화분을 미니분, 콩분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콩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대략 6.5cm, 요 화분은 7cm, 요 화분은 6cm, 입구 사이즈. 높이는 9.5cm 높이고요. 요 화분 8cm, 요 화분 6.5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옆모습, 그 다음에 밑면 이렇고요. 얘도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그 다음에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푸른색 계열의 유약은 흙이 흰 색깔, 그 다음에 요 갈색 유약이 발려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흑 색깔이 요렇게, 이렇게 점점이가 있는 요런 흑 색깔로 요 화분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10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번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화분은 앞선 10번 화분하고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11번도 지금 10번 화분하고 내내 사이즈 똑같은 딱 그런 라인하고 좀 비슷하네요. 입구 사이즈가 얘는 5.5cm, 얘는 입구 사이즈 7cm, 입구 사이즈 7.5cm 화분이고요. 높이도 7.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완전 콩분, 얘는 콩분과 미니분 정도, 그냥 콩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모습, 그 다음에 밑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푸른 계열의 그 유약을 가지고 있는 요 화분은 안쪽 흑 색깔이 흰색이에요. 요게 요 만드는 이 공방에서 요 색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흙이, 바로 요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번 요석 가격은 세 개 세트 가격 3만원 판매합니다. 12번 화분 하나 단품이고요. 단품 판매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석은 약간 길이감 있는 롱분으로 표현을 했고요. 입구 사이즈가 대략 9cm, 9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감은 16cm에 이르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니 롱분의 어떤 그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입구에다가 리본 하나 맨 게 너무 예쁘네요. 자, 옆모습, 옆모습. 굉장히 거친 요거 몸통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밑면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요 롱분 12번 롱품 단품 가격 3만 3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다음은 몇 번이지? 13번. 13번 4개 세트 가격. 대박! 4개 세트 가격이 3만 5천원이래.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콩분이에요.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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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때기분입니다. 와우, 13번. 13번 4개. 얘, 너 번호 어쨌니? 13번은 지금 4개의 가격. 3만 5천원 판매하고 있는데, 와, 여러분 이거 집어 가시면 되겠다. 13번. 자, 입구 사이즈 여러분 5cm. 콩분은 5cm 내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미니분은 7, 8cm 정도 되면 미니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3번 이 콩분 4개를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가격은, 어우,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13번 4개. 3만 5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유, 처음에 사셨던 분들 다 하나에 만 원씩 샀었는데. 자, 지금 요러고. 4개를, 4개를 3만 5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4번 3개 세트 가격. 5만 5천원 판매합니다. 14번 화분은 요번에 공방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도 그렇고, 단지 다이오 사장님도 그렇고, 요 14번 화분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동안 봤던 그 라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살짝 여기 목대를 약간 길게 만들어가지고, 목을 길게 만들어서, 요렇게 살짝 또르락 말리게 만드는, 요거 우리 이제 그 스웨터 있잖아요. 올 풀린 스웨터에서 나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도, 요거 진짜 좋다고. 그리고 특히 14번 같은 경우에 요 화분 있죠. 요 화분은, 14번도 마찬가지디. 요 화분에 요 꽃하고, 이 꽃에 이 줄기랑, 요 이 팔, 이 풀 이렇게 표현한 표현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에다가 이 목대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보다, 요렇게 이 느낌이 훨씬 더 저는 멋스럽고 좋거든요. 어우,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14번, 요것도 지금 고렇게, 이쁜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 이게 목대는, 목대는 이렇게 파서, 요렇게 표현했는데, 요런 표현감, 이런 디테일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살짝 길이감이 높였을 뿐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 아주 그냥 신선해요. 아주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표현감, 표현으로는 약간의 굽는 온도가 살짝 올라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4번, 세계 세트 가격, 5만 5천원 판매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전에 판매를 했던 지갑 스타일이 남아 있으면서도, 약간 독특하게 변형이 된 스타일로, 요번에 처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14번, 세계 세트 가격, 5만 5천원 소개해드리는데, 화분은 미니분, 콩분, 그냥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 사이즈, 얘 7cm고요. 얘는 입구 사이즈가 대략 5cm에서 6cm 정도, 얘도 입구 사이즈 5.5cm 정도 되는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10cm, 얘는 대략 7cm, 얘는 대략 8cm 정도 되는 높이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14번, 세계 세트 가격, 5만 5천원 판매합니다. 다음 15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판매합니다. 요 화분도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화분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있죠? 여기 목이 살짝 올라간 느낌. 그 전에는 여기가 약간 튀어서 조금 낮았다면, 요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좀 안정감 있게, 입구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지금 올라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마 처음 보신 분은 기존의 화분하고 뭐가 다른가 할 수 있지만, 느낌이 약간 다른 게, 저는 금방 이거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15번, 두 개 화분은 미니분 사이즈입니다. 미니분 사이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5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대략 7cm, 여긴 입구 사이즈 6.5cm,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9cm의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자, 앞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면, 지금 이 지갑 스타일은 다리가 두 개로 붙어있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번호는 15번, 두 개 세트 가격, 3만 8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16번, 너무 예쁘다. 세 개 세트 가격, 4만 8천원 판매합니다. 16번도, 16번도 약간 변형이 된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지갑 모양의 시그니처는 버리지 않고, 약간 이 기는 옆모습을, 옆모습을 조금 더, 여기가 되게 투박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옆모습을 살려서 화분은 조금 더 길이감 있게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면서, 이 카라콘 모양도 너무 예쁘죠? 16번, 지금 이 녀석 3개, 3개 세트 가격은 4만 8천원 판매하는데,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는, 자, 보세요. 기존에는 딱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했는데, 자, 이 입구, 입구 표현감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지갑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준 이 16번, 3개 세트 가격은, 지금 4만 8천원 판매하고 있고요. 화분의 용량은 대략 미니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되는 입구 사이즈죠? 얘도 6cm네요. 입구 사이즈 얘도 6cm, 높이는 대략 7.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16번 3개 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번 3개 세트 가격, 7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 17번 딱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예뻐요. 일단은 기존의 지갑 화분의 그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입구가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바디가 조금 더 통통해지고, 그런 모양 모습들이 있고요. 이 17번은 코사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시리즈 중에서 저는, 이 17번 이거 이거, 이 화분. 이 화분이 너무 예뻐서, 이 화분 딱 올려지는데, 너무 예쁘다라는 진짜 소리가 딱 났어요. 자, 17번 세트. 이 화분은, 지금 이 옆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개 화분은 최대한 이 차이를 덜 줘서, 다 여기 심을 때 부담감 덜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17번은 여기가 살짝 길어졌죠? 자, 17번 여기 3개 세트 가격, 7만 5천원. 이번에 판매하는 그 세트 가격 중에서, 가장 가격대는 많아요. 그거는 화분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화분 사이즈가 대략, 이 코가 11cm, 높이가 12cm, 얘도 이 코 사이즈가 10cm, 높이가 12cm 가까이 되고요. 이 녀석은 이 코 사이즈 11cm, 높이가 대략 11cm 정도 된 높이감 갖고 있어요. 자, 이거 17번. 자, 17번. 이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민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잘생겼네. 기존에 갖고 있던 화분하고는, 느낌은 비슷하면서, 디자인은 살짝 다른 그런 느낌. 17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 이 화분도 너무 예뻐요. 지금 얘네 코 사이즈가 너무, 너무 야무지게 잘 만들어졌어. 옆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뒷모습,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려요. 그리고, 어우, 이 녀석. 여기가 이 화분이 제일 커요. 이 세트에서, 이 화분이 제일 큽니다. 밑면, 그 다음에, 여기 옆면, 안쪽, 어우, 안쪽. 굉장히 잘생겼죠? 처음에는 얘가, 그 직사각 화분의 그런 느낌의 입구를 갖고 있었다면, 얘는 지금 원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 있습니다. 뒷모습 보여드렸고요. 17번, 3개 세트 가격, 75,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18번, 2개 세트 가격, 4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8번, 2개 세트 가격, 43,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 화분은, 기존에,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스타일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8cm 되고요. 높이 사이즈는 대략 9.5cm 정도, 이거는 입구 사이즈 8.5cm, 높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18번 화분 보여드리면, 앞면, 체인과 장미코사지 초반기에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스타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뒷면,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분도, 앞면, 장미, 장미코트하고 체인코사지가 초반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살짝살짝 변이를 여겨주면서, 화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18번, 두 개의 세트 가격, 43,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9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전부, 단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 코사지 보세요. 이 코사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앞면, 그 다음에 옆면, 뒷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19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입구 사이즈 10cm, 높이 사이즈 10cm의 높이가 있습니다. 19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0번 단품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단품 가격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겠다고 하셨던, 그거는 세트, 세트를 구매하셨을 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셨을 때요. 아까 화분 하나 더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화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앞번호에서 세트 가격, 세트 가격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세트 두 세트 이상 하시면, 이거 하나 갑니다. 지금 단품이어서, 단품은 아니옵니다. 20번 입구 사이즈 대략 10cm, 그 다음에 높이는 9.5에서 10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양깁이 코사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면, 옆면, 뒷면,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0번 단품이고요.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21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 21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별 코사지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사실 이 별 코사지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으로 큰 화분에다가 누다 군생 심었는데, 딱 이 스타일 화분이었어요. 21번은 단품이고요. 가격은 3만원 판매합니다. 입구 사이즈 10cm고요. 그 다음에 높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앞면 보여드리고요. 옆면, 뒷면, 밑면, 그리고 화분의 안쪽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21번, 21번 단품이고요. 가격은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22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화분을 자꾸 내가 예쁘다고 보지? 딱 화분을 보면 바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약간 길이감이 있는 그런 화분들이, 제가 보면서 계속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금 양귀비 코사지가, 이 옆이 아니라 이거 입구, 입구, 또 옆쪽으로 얘는 옮겨갔네요. 22번 단품이고요. 가격은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 된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대략 여기 높이에요. 10cm. 제가 왜 이 높이를 알려드리냐면, 여기까지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요. 약간 오차는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1cm 정도 더 높습니다. 22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앞면, 그 다음에 옆면, 뒷면,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3번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화분은 약간, 얘는 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는 그냥 평범했다면, 앞서서 제가, 오, 이런 새로운 도전 좋아요 라고 했던 거는, 길이감이 약간 길어졌는데, 얘는 좀 더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입구가 조금 더 넓어져가지고, 약간 그 원형 화분이, 낮은 원형 화분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23번은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10cm 정도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높이는 대략 9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 리본, 리본, 지금 코사지 있고요. 밑면, 밑면, 앞면, 오, 이 화분 굉장히 예쁘죠? 옆면, 뒷면, 화분의 안쪽,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23번, 달구기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화분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23번 화분 단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24번 단품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얘는 왜 2만 8천원이야? 사이즈가 별 차이도 안 났는데? 24번은 여러분 2만 8천원으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입구 사이즈, 입구 사이즈 대략 9cm, 높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되는 높이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약간 길이감이 살짝 늘어나 이런 느낌. 옆모습, 뒷모습,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도 보여드리고, 코사지 정면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딱 보지만, 근데 이 화분은요.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구매를 하시려고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빨리 품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매하기 어렵다고, 댓글에 원성이 진짜 자자했어요. 24번 단품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25번 단품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화분 사이즈가 다 별로 안 컸어요.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냥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그냥 무난한 그런 사이즈들이네요. 전부 다. 입구 사이즈 9cm, 높이 사이즈 대략 10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25번 단품 가격 2만 8천원 소개해드리는데, 이번 공방 화분의 마지막 화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옆모습, 뒷모습, 밑면, 자, 보여드리고, 화분의 안쪽도 보여드립니다. 자, 25번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 단지 내다 여기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이 공방 화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